간추린 뉴스입니다.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중국에 불법 유출에 구속 기소된 국내 업체 대표의 친형 A 씨가 동생의 회사를 넘겨받아 또다시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임직원 6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친동생 B 씨가 기술 유출로 구속되자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를 대신 운영하며 지난해 5월 B 씨가 설계한 반도체 세정장비의 외관을 변경한 뒤 중국 경쟁업체로 불법 수출해 3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두 건의 기술 유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B 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10년으로 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과 종교시민사회계 인사 100여 명이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며 이태원역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5채 투지를 이어갔습니다.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거부권 행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유족이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특별법 공포와 진실규명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 진단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각 사업장별 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설을 포함한 재정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83만 7천 곳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열외가 기상캐스터